갈고리 실패해가지고 그 갈고리가 됐었어 그럼 됐을 것 같은데 굿럭 우리들에게 행운이 있긴 말하면서 아니다 이거 말고 얘를 키우자 내가 좋은게 아이씨 죄송합니다 과자마자 안좋은게 나와가지고 어우씨 너무 비싸 이거 먹어야겠다 얘 괜히 키웠나? 정수만 많이 먹고 뭐 퍽이 좋아서 얘를 쓰고있긴 한데 이렇게 얘가 퍽이 좋거든요 보시면 자일 스프린트 이거 생초 약초악으로 약초악 너프당했네 이거 30%인데 이거 아이씨 너프당했어 이거 이거 올라오고 50%였고 이거 다시 아 너프구만 이거 또 너프 옛날 너프였지 이거 또 유니 또요니 또요니 레드 박으시죠 게임 시작해야됩니다 사람이 없네 쉴드 나오던데 왜 안나오지 나왔다 살인마꺼만 나오냐 살인마꺼만 나오냐 이건 뭐야 너가 킬러일때 오브젝트어브 없애주자 쓰레기구 오일 남았다고? 음 호우스 호우스 환자 빨리 푸시는건데 음 먼저 버렸다 냅둬야지 이상한거 버렸다가 나중에 뭐 정말 필요필 때가 있을수도있으니까 그때 배울께 그때 배우고 정말 필요필 때가 있으니깐 지금은 아니더라도 딘딘 진딘 진딘 지금 데바드 방송이 사람들이 많이 줄었네 레지 빨리 박아 어? 하나 올릴 수 있다 근데 그 올이 다잉스킨인가? 제키 왔는데 게임 시작하자 옷이.. 야 왜이렇게 너 옷을.. 넥타이 이렇게 단정하게 입어야지 무창하게 입어 널 보는 사람이 좀 그러셨네 다잉스킨 PCD SD SM5 오늘이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일요일인 줄 알았네 일요일인 줄 알았네 야 이거 또 종구야? 종구 왜 이렇게 많이 남아? 뭐야? 아 깜짝이야 돌이다 말아 야 판자 너 쓰라고 주니까 그걸 막고있냐? 야 판자 너 쓰라고 주니까 그걸 막고있냐? 야 똥윤이 이게 우리 쪽으로 온거 같은데? 이게 우리 쪽으로 온거 같은데? 그게 우리 쪽으로 오셔 야 여기서 뜨면 쟤 보라고 하자 오케이? 출처하면 쫓길거야 야 끼야 뭐야 와 스트라이크 스타이크 바로 쓰지말지. 나 구하러 늦었지 모르겠네. 놓쳤나보네. 은신한거 보니까. 이 자리 레알 안좋은데 이 자리는. 진짜. 여기서 들키면 놀러가야겠다. 나가서 살아야지. 이 자리는 이 집의 판자 밖에 없어. 정말 레알 플레이기 자리다. 뭐야 똥현이 또 걸렸어? 똥현이. 아 똥현이. 진짜. 나. 기다려. 이거 하나 튀고 가. 너 이거 발전기 켜. 나 구하러 갈테니까. 너 발전기 켜라고. 어딨냐 똥현아. 이번엔 기다려. 너 구하러 갈게. 나 지금 너 구하러 뛰어가고 있어. 어? 뭐야 벌써 벌써? 근처에 있었나보네 사람이. 날짱기. 이 자리. 이 자리도 겁나 안좋다. 이번엔 누가 당했어? 유나? 기다려 유나. 이름이 유나야. 유나 맞죠? 누가 잡혔나보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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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다. 버렸다. 잡다. 버렸다. 스트라이크 없앨려. 왜. 퍼럭 하드. 퍼럭 하드. 안 돼 너 칸기치구야 오케이 이거 하고 여기로 또 온다 얘 무조건 이리로 뛰어온다 얘 보니깐 안 지키는 애 안 지키는 애 발전을 찍어볼텐데 어디야? 한 대 소리 나는데 나 아니야 일단 발전기가 우리가 왜 이렇게 막 안 돌아가있냐 이거 새거야 이건 또 발전기 어떻게 들어오는거야 여기 아 똥현아 똥 올렸니? 너 이번엔 죽었잖아 너 세 번지 안 돼 야 분명히 이거엔 살인마가 머리를 써서 저걸 지킬거야 나는 그 때 발전기로 졸릴거 발전기로 졸릴거 백으로 지킨나버리다가 역심리야 이해하는거 지금이야 바로 뛰어와서 가압니다 기다려 기다려 어디있게? 벌린 애들만 벌린다 벌린 애들만 벌린다 벌린 애들만 벌린다 나 쫓아가는거야 나 쫓아가는거야 나 쫓아가는거야 저기있는데 저기서 서있어요 저기서 저기 그 사람 한 명 눕혀놓고 저기서 구하러 오면 죽이려고 서있어요 바보야 구하러 오면 죽이려고 서있는거야 똥현아 사람 이렇게 성실하니 좋았어 난 불탔어 한방이구나 미안 한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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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이거 열고 너희들 구하러 갈게 열고 구하러 갑니다 저희들 구하러 갑니다 여기들 구하러 갑니다 저희들 구하러 갑니다 저희들 구하러 갑니다 저희들 구하러 갑니다 여기도 구하러 갑니다 명령님 저희들 구하러가 누가 저희들 구하러 가 똥현이야? 끝나? 뜨거님은 죽었고 난 살았다잉 난 살았다잉 나 너희도 귓막해졌어 욕구 막았다고 똥년아 똥년아 미안해 너는 보랄 것 같아 똥년아 어? 뭐야? 똥년아 살려주구나 오케 착한애네 이거 하고 나갈게 나 작업 안할거야 미안 착한애네 은은이 죽을뻔했는데 살았습니다 와우 살인마 착하네요 아이디가 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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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가 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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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네요 쿨 쿨라? 쿨